안녕하십니까. 조현욱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위험물 기능사 필기시험을 준비하려고 강의를 들으시는 거죠. 우선 위험물 기능사가 어떠한 과목이고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듯이 위험물 기능사라고 하는 과목은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는 과목이고 이것을 취득을 해서 어디에 쓰일 것이냐 한번 보면 나와 있죠. 위험물에는 국가에서 만든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물질을 위험물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맞은 취급방법 그리고 소화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물 기능사를 취득하면 산업현장의 위험물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어떻게 적절하게 취급하는 방법과 소화방법 이런 것 지식을 습득해서 할 수 있는 전문가로 거듭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죠. 한번 보면 그래서 위험물 기능사 필기가 총 세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 화재와 소화 두 번째 위험물의 종류와 특성 세 번째 위험물 안전관리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제 이 세 과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수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 위험물이라는 것이 기능사는 사실상 시험 보는 데 있어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제한이 없죠. 그렇지만 이 위험물 자체가 다 화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화학적인 지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아마 공부하는 데 많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본인이 화학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과목에서 화학에 대해서 개론적으로 다 배우고 넘어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과목에서 크게 세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과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재와 소화 또는 연소와 소화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얼마가 나오냐? 시험 내용 전체를 100%로 하고 20%가 나오는 과목입니다. 화재와 소화, 딱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올지 여러분들 예측이 가능하겠죠. 화재, 불이 났어요. 불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꺼야 되죠. 그래서 이제 불 났을 경우와 그러면 불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전기에 불이 나는 경우, 안 그러면 기름에 불이 나는 경우, 아니면 일반적으로 집에 불이 났다, 종이에 불이 났다. 그럴 경우에 각각 적합한 소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화재와 소화 배우기 전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화학의 기초를 배우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화학에 대해서 조금씩 배우죠. 과학이 크게 네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배웠던,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화학의 기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사실상 여기서는 우리가 총 60문제 기준으로 해서 한두 문제 나옵니다. 한두 문제 나오나, 우리가 뒤에서 계속, 여기서부터 뒤로 배울 내용, 전부 다 화학물질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화학물질, 용어부터 해서 어떻게 읽는지, 화학적 성질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화학의 기초는 시험 문제 출제로는 많이 되지 않지만 꼭 잘 알아야 될 필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연소이론, 소화이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연소가 뭐냐, 연소의 3요소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을 폭발이라고 부르냐, 그리고 화재, 집에 화재 나는 경우, 아니면 기름에 화재가 나는 경우, 전기시설에 화재가 나는 경우, 따라서 각각 분류 기준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소화이론. 첫 번째로 소화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소화기가 있죠. 그리고 소화기에는 여러 가지 약재가 들어가고,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분말 소화기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불나면 어떻게 해요? 일단 물 붙죠. 물도 소화약재에 하나로 들어가죠. 이렇듯이 소화약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소화약재를 방출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소화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배우는 과목 첫 번째, 화재와 소화입니다. 약 20% 나오고, 문제 수로는 약 12문제. 위험물 기능사가 총 60문제입니다. 60문제 중에서 약 12문제가 나오는 과목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위험물의 종류와 특성을 두 번째 과목에서 배웁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배우는 과목이냐. 우리가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물질 중에서 위험한 물질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험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길 가다가도 볼 수 있는 기름이 있겠죠. 휘발유, 등유, 경유, 이러한 물질들이 있고, 또 폭탄 같은 경우에도 위험물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쓰는 아세톤, 과산화수소, 이런 것들도 다 위험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성과 성질에 따라서 6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그래서 제1류 위험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떠한 특징들이 있고, 제2류, 3류, 4류, 5류, 6류까지 해서 우리가 다 구분 지어서 봐야겠죠. 여기서 약 40%가 나옵니다. 비중이 상당히 크죠. 여기서 볼 내용은 뭐냐면, 각각 제1류, 2류, 3류, 크게 각 류의 공통적인 성질, 특징, 그리고 소화 방법에 대해서 볼 거고, 각 위험물 안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겠죠. 그 물질의 물질명, 화학식, 그리고 특성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되는 과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두 번째 위험물의 종류와 특성 과목이 우리가 위험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과목, 위험물 안전관리법 나오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도 이 종류와 특성에 맞게 각각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지정 수량에 따른 설치 기준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 두 번째 과목을 제대로 해야지 세 번째 과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험물을 공부하실 때, 자기는 화학이 어렵다, 이 부분 잘 모르겠다, 하고선 넘어가면 안 되는 과목입니다. 두 번째 과목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40% 나오고, 일단 약 절반이 나오죠. 절반이 좀 못되게 나오고, 많이 중요하니까, 제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부분도 좀 많아요. 단순히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화학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과목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과목을 잘 공부하시고, 이 세 번째 과목, 위험물 안전관리법 나오죠. 역시 약 40%가 나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두 번째 과목, 위험물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세 번째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 안전관리 기준, 기술 기준, 행정사항이 나옵니다. 안전관리 기준이라고 해서 우리가 위험물을 제조하는 제조소,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 취급하는 취급소의 기준이에요. 제조소는 어떻게 지어야 된다. 저장소, 탱크는 어떻게 지어야 되고,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기술 기준은 소화 설비, 경보 설비 이런 것들에 설비하는 기준.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양의, 얼마만큼의 양의 위험물을 취급을 해요. 이럴 때 소화 설비는 최소한, 아니면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냐, 뭐뭐가 구비되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목이죠. 그리고 세 번째,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행정사항, 어떤 것을 안 지켰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어떤 것을 안 지켰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이렇듯이 행정사항, 법이죠. 여기서 40%가 나오고, 두 번째 과목은 약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화학적인 지식이 요구됐다면, 세 번째 과목은 암기예요, 암기. 이해할 부분은 아닙니다. 만약에 지하탱크 저장소를 만든다 했을 경우에, 가스관으로부터 탱크 사이의 거리는 얼마인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부분이라기보다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암기하는 부분이고, 가장 많이 외워야 될 것이 길이가 많이 나옵니다. 몇 미터, 몇 미리, 철판의 두께는 3.2mm다. 안 그러면 제조소와의 안전거리에서, 가스시설과는 20m 거리를 두어야 된다. 이렇듯이,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총 첫 번째 과목 20%, 두 번째, 세 번째 과목 40%씩 해서, 이 1, 2, 3 과목에서 100%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두 번째 과목이 자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맞고, 앞에서, 첫 번째, 세 번째 과목에서 맞으면 합격할 수가 있겠죠. 사람마다 달라요. 첫 번째 과목은 당연히 다 하는 거고, 두 번째 과목을 좀 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세 번째 단순 암기하는 부분을 더 쉬워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보고선 잘 따라오시면, 시험 문제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필기 시험 합격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죠. 합격을 하고, 위험물 기능사는 과목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한 과목 총 60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다른 시험에 비해서 장점이 하나 있죠. 꽈락이 없어요, 꽈락. 과목 구분되어 있는 시험, 꽈락 있죠. 한 과목에서 40점 안 넘어가면, 평균이 60점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불합격이 나오죠. 그렇지만 위험물은 과목 구분 없습니다. 그래서 60점 이상 맞으려면, 총 60문제 중에 36문제 이상이에요. 36문제. 맞추면 합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가장 첫 번째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아니면 시험 문제 푸시다가, 만약에 2번 문제가 많이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2번 문제 넘어가고, 3번이 만약에 또 쉬워요. 그러면 3번부터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60문제 중에 36문제. 그러면 24문제. 24문제까지 틀려도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이 부분은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그 부분이 너무 많아져도 안 되겠죠? 그런데 특정 부분, 몇 군데 안 되는 부분만 많이 어렵다고 하면, 넘어가시고, 대신 나머지 거 쉬운 부분 다 맞춰주시면 되겠죠? 36문제 이상 맞추면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나, 뒤에 가서 예상문제 풀어보실 때, 한 40문제 이상 맞는다. 그러면 시험 볼 때도, 크게 난이도가 너무 어렵게 나오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다 합격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너무 어려운 부분은 넘어가셔도 된다. 그렇다고 다 넘어가면 안 되지만, 너무 어려우면 넘어가도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위험물 기능사 합격률이 어떻게 되냐? 공식 홈페이지, 큐넷에 올라와 있는 합격률이죠. 필기가 약 29%, 실기가 약 49%입니다. 다른 시험에 비해서 합격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위험물 기능사, 합격률이 낮으면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감히 말하건대,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인터넷에 여러 가지 글이 올라와 있어요. 위험물 기능사, 이렇게만 하면 3일이면 붙는다, 5일이면 붙는다. 그런데 합격률이 나와 있죠. 100명 시험 보시면 29명밖에 붙지 않는 시험입니다. 쉬운 시험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기가 약 50%죠. 위험물은 필기보다는 실기가 약간 더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 공부만 제대로 해놓으시면 실기는 그냥 무난하게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필기 공부 잘 해놓으시면 실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필기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외우자. 위험물 기능사, 다른 모든 시험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외울 게 많습니다. 그런데 위험물 기능사 이것만은 꼭 외우면 여러분들이 36개 맞추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뭐죠? 기본 용어. 만약에 인화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발화점이 뭐냐. 연소의 3요소가 뭐냐. 아니면 제1류 위험물이 산화성 고체다. 이런 것 정도 용어의 뜻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두 번째 위험물들 전부 다 화학물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물질명과 물질명과 화학식이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물 뭐죠? 물. 물. 물이라고 쓰죠. 화학식으로 우리가 전부 다 H2O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물질명과 화학식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물질이 나오겠죠. 그래서 각 물질에 대한 화학식과 물질명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목에서 각 위험물 1류부터 6류까지 나왔었죠. 지정수량이라고 나옵니다. 지정수량과 위험등급 그리고 각 류의 특징 그리고 세 번째 과목에서 여러 가지 수치가 많이 나와요. 뭐는 몇 미터, 뭐는 몇 미리, 또 뭐는 몇 킬로그램 이렇듯이 수치 이것만 잘 여러분들이 외워주셔도 36개 맞추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은 내용이죠. 이해를 요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단순히 다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다 외웠을 때 여러분들 합격률,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위험물 기능사 수업 여러분들 저랑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OT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